최근 서울대 학생들이 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열흘째 교수연구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 대학원생이 지난 2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. 서울대 서서문학과 대학원생이던 29살 김실비아 씨는 2017년 학회 참석 차갔던 스페인에서 지도 교수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. A 교수가 평소 자신을 아빠처럼 생각하라며 복종을 강요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.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재작년 10월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. 그러나 출국 후에도 이어진 A 교수의 집요한 연락에 학교 측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김 씨는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A 교수는 성추행과 관련해 김 씨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추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전형우입니다. 장관계에 따라va 감사합니다.